안동시는 안동사과의 명성을 알리기 위해 오늘부터 사흘 동안 하회마을 등지에서 안동사과 한마당 행사를 엽니다. 안동시가 주최하고 안동사과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하회마을을 준 무대로 사과 분평과 전시, 사과 요리 시식, 사과 나눠주기, 학생미술 실기대회가 진행됩니다. 또 26일 서울 인사동에서 안동사과 나눠주기와 직판 행사를 열고 서울 도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. 안동사과는 연간 7만여 톤이 생산돼 선명한 색상과 높은 당도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.